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이렇게 다루니까 뭐 아주 너무 많은 그런 특이현상 특별한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또 다룰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방송이 나가게 되면 그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환교안 전 총리께서 아마 제보를 받으셔가지고 하남 한 곳 부산남구 용호동 한 곳 그렇게 한 세 군데에서 확정선거인 수 그러니까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선거인 명부를 회람시키지 않습니까 한 뭐 한 1, 2주 전의 회람이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확정선거인 명부상의 그런 사전투표 선거인 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표가 끝난 다음에 개표 결과표에 나오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하고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큰 문제죠. 확정선거인 명부라는 것은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인 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또 크게 한 가지 지적이 될 수가 있는데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인 확정선거인 명부의 유권자 수 유권자 수하고 그다음에 투표에 참여한 그러니까 확정선거인 명부상의 사전투표자 수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자 수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럼 선거인 수에 나누면 투표자 수 나누게 되면 투표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부산 남구 용호동에는 투표율이 98% 그리고 아마 하남갑 경우도 한 88%가 나오거든요. 당일투표 같은 경우 대개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두 사람당 한 사람 한 50% 내외가 나오는데 이제 확정선거인 명부상의 사전투표율이 98% 이렇게 되는 것은 공상당 선거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부에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거의 전원이 98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제가 보도하고 넘어갈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시골촌부님한테 아침에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거 확정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하고 비교해가지고 확정선거인 명부 기준 사전투표율을 한 번 구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이 투표를 보게 되면 서울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이 투표율이 98%라는 이야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투표자 수를 만졌을 수도 있고 또 확정선거인 수를 만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특위 현상에 출연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첫째 항목의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그 다음에 후보별 득표수 무효표 그 다음에 기권자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전투표의 경우는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자 수가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100%는 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정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거의 100% 육박한다는 것은 정말 의심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교안 전 당대표께서도 지적했더라고요. 이게 공상당 선거도 아니고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투표를 하는 법이 어디 있나 이렇게 지적했는데 며칠 전에 그 내용을 전달할 때는 그냥 저도 방송 준비하는 것이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인 거죠. 이게 페르키나님 지적한 것처럼 확정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 수만큼 사전투표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급 시골촌부님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을 한 번 데이터를 한 번 뽑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데이터가 도착하게 되면 내일은 훨씬 더 흥미로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선거인 수라는 것은 또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인 수 투표자 수 투표자 수 후보별 덕표 수 무효표 기권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후보별 덕표수 더하기 무효표지 않습니까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기권표인데 통상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명부가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특이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떤 일을 과장하거나 또 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욕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선거 여기서 선거인 수가 다르면 안 되죠. 투표자 수가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투표장에 우리가 가게 되면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표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정당 후보를 뽑는 표를 하나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비례대표와 지역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인 수도 일치해야 되고 투표자 수도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과 비례 선거가 선거구도 선거인 수도 크게 차이가 나고 투표자 수도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투표수 증감 작업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총선에서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지역선거에 투입한 위조 투표지 숫자만큼을 비례대표 투표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그게 투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만들어놓은 그런 위조 투표지가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부 그 투표지를 무효표 처리해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온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든 아무리 야무지게 선거 결과를 조작했더라도 예를 들면 더불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를 더해 주게 되면 투표자 수가 변동하게 되고 투표자 수가 변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거인 수 유권자 수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관립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들이 다 불일치 문제가 전국에서 다 발견이 되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 자료 그다음에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은 투표자 수 자료 무효표 자료 선거인 수 자료 이게 다 불일치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월 10일 총선 마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 문제를 조금 비중을 줄여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뭐 선거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그냥 내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데이터 문제를 조금 더 거론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듬 말씀드리자면 선거는 숫자 데이터고 데이터는 과학의 영역이니까 주술의 영역이 아니고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더블당이 앞으로 폭주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한 일인데 법률가들은 참 그 법률을 잘 이용하네요 처분적 법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행정부를 통하지 않고 국회가 임의도 이렇게 법을 정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아마 조치를 더블음주당에 취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런 디올백 수례사건 그 사건을 이제 중앙지검이 수사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정격 교체가 됐네요 앞으로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